앞돌리기 패턴 1번과 비슷한 배치입니다. 어떤 두께와 회전이 좋을까요? 앞돌리기 패턴 1번이 1적구 위치가 이 노란색 영역 안에 들어있고 내공과 이루는 각이 수직일 때 무회전 1분의 1 두께로 치게 되면 2적구 빨간 공이 있는 이 위치로 대체적으로 수렴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배치에서도 응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무회전 1분의 1 두께로 쳤을 때 여기서 키스가 날 위험이 큽니다. 따라서 안전하게 키스가 나지 않도록 두께를 3분의 8 정도로 조금 얇게 치고요. 대신에 옆회전을 원팁 정도 사용하여서 각을 만듭니다. 또한 1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죠. 보통 쿠션에서 공 하나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단 당점으로 치면 곡구의 위험이 있습니다. 그러므로 당점을 너무 높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